연세대 신학과 동문회가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파면당한 모 교수 사건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대 신학과 동문회는 그동안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처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모교 발전의 지원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동문회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문회는 피해 학생들의 보호와 치료, 완전한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보직 교수들의 책임 있는 처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